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JTBC 단독으로 대통령실 구급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투잡 논란까지 불거졌던 구급 행정요원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광극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상당수를 수주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우씨의 부친 회사는 두 곳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의 감사직을 유지하고 동화정보통신에서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지난 5년간 460건을 수주했고 금액으로는 무려 총 73억원어치라 하는데요. 대다수가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란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매년 한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천만원 내에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하고요.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고 이렇게 강릉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떡하니 박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B사가 했지만 실제로는 A사가 일을 했다면 이 또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A사, B사 모두 우씨 일가가 수유한 회사라는 거죠. 탈법 의혹까지 드러났는데요. A사가 97억, B사가 15억, 작년 기준 매출인데 자산이 많아서 매출이 100억을 넘기면 외부 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감사도 피하고 광급공사도 쪼개받으면 일석이조일 거라는 현직 회계사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JTBC 측이 연락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 하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권성동, 김건희 등등 노답 정권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투잡 논란 대통령실 구급이 아버지 회사에 지분도 수유했다. 이익 충돌 논란으로 번진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무보수 비상근이라 감사직으로 이름 올린 건 문제없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취재 결과 방금 말씀드렸던 우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또 있었다는 게 드러났던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인 건 본인이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채용 전 개인정보연람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선 그 자료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조사해서 검증 보고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총무비서관실에 통보하는 건데 뭐로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을 한 거죠. 이러니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이런 패러디까지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강릉촌놈 타령하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더니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하고 고작 구급 가지고 난리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명할까요? 실제로 본인이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 얘기도 저렇게 당당하게 하는데 이게 능력주의입니까? 권성동씨는 최근 운동권과 자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 부끄럽냐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을 저런 식으로 비꼰 겁니다. 특혜, 세습, 부끄러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돌려받을 순간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성동씨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능력에 맞춰서 공정한 채용한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되고요. 최근 옆관지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 또한 정당 내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공정경쟁, 능력주의 이걸 얼마나 앞세웠습니까? 이준석 주니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준석 대표는 징계 이후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진도에선 춤판을 벌였다고 하죠. 앙콜 소리도 터져 나왔다 하고 손잡고 주민들과 춤을 췄다고 하고 이번엔 진도 찍고 광주까지 가서 야외에서 치콜번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징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당내에서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저기서 저러고 돌아다니냐 이겁니다. 뭐 국민의힘이니까 괜찮다 이런 겁니까?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국민의힘은 애초에 다 저런 사람들이니까 난 욕 안 한다. 민주당이 더 잘못이다. 라면서 민주당만 욕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언론도 웃긴 게 이게 보폭 넓어지는 장애정치라고 보도할 상황입니까?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고 당내에서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은 대표를 정계에서 은퇴시키기는커녕 저런 식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벌써부터 능구렁이가 다 돼서 큰일이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다는 게 치욕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죠. 참고로 대통령실에선 징계 잘했다는 여론이 높다며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외로도 김기현 씨는 문재인 정권의 충견 경찰 하극상 어이없다 이런 막말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하극상 반발 이런 얘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한테 했습니까? 고래국이 김기현 씨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그러면서 과잉충성하던 정치경찰 지도부와 침묵하던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경찰을 검찰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러니까 도로새누리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말장난도 정도껏 하시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금 경찰국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총경 190명은 2차 회의 맞불을 놓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복무 규정 위반 사항 없고 총경들은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게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한다고 주장했고요. 필요하다면 2차 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늘 오전 코로나 신규 확진이 65,433명이라는 속보가 떴죠.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율에 맡기니 더더욱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